제일 지금 신고한 게 일본 여성들, 젊은 여성들. 해외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해외의 원정 뭐 이런 거. 그 주위에 그렇게 많이 간답니다. 손님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여성들을 쭉 한 2, 30명 이렇게 세운대요. 22년 동안 거의 국내 투자 안 했다고 보면 돼요. 이건 뭘 말하느냐. 계속 기술이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대기업이 23만 원인데 무섭게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거의 무슨 노동착취나 마찬가지예요. 좀비 기업이 61.7%인가 지난번에 나온 수치가 그렇게 나왔던데 금융실명제가 안 되어 있어요. 일본이. 장부 조작하고. 장부 조작. 이중 장부. 앞서서도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일본의 정말 서민들의 삶의 현실? 그런 것들을 나중에 소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일본 청년들의 빈곤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넷카페를 전전하면서 노숙하는 청년들이 많아진다. 이 넷카페가 뭐 약간 카페인 카페인데 뭐 PC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PC방. 그렇죠. 거기에 약간 카페 개념을 넣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간에 근데 현재 일본 경제를 보면은 뭐 인력을 못 구한다. 고용이 완전 수준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왜 이렇게 이 청년들은 가난해진 걸까요? 아. 글쎄요. 나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1.24 뭐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한 사람이 직장을 찾았을 때 한 개는 찾을 수 있고 0.24 플러스 더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완전 고용이라고 이게 사실은. 근데도 왜 이런 게 나오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요. 맨날 일본에서는 그 하여튼 통계치를 뭐 속이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요. 제일 진심과 한 게 일본 여성들. 젊은 여성들. 해외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해외의 원정 뭐 이런 거. 뭐 하러 가겠어요. 오늘도 기사를 내가 봤더니 호주에 그렇게 많이 간답니다. 호주요? 호주에. 홀리데이 무슨 비자인가? 워킹홀리데이 비자. 워킹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 네. 워킹홀리데이. 그것 때문에 이제 가면 1년 정도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50군데 돌려도 구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일을요? 일을. 자기가 뭐 자기 소개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또 운 좋게 어떤 일자리 좋은 일자리 하는 잡은 사람 얘기도 들어보니까 유니클로에서 거기에서 마장에서 일하게 됐대요. 그런데 1년 하면 또 비자 연장을 해야 되잖아. 비자 쉽게 연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장하려면 3개월을 그 호주에 농촌 가가지고 농가 일손을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3개월. 그러면 그게 이제 클리어가 되면은. 이 장애물이 클리어가 되면은 다시 또 1년 연장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니클로에서 일하다가 이제 농촌에 가서 뭐 일을 하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서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 일 자체가 손에 익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 손에 익고 오래 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참 힘들다는 거예요.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 기본적으로는 일본 여성들은 많이 가잖아요. 가면은 지금 어떤 현상이 부리냐니까 그게 중국인들이 약간의 한국으로 치면은 뭐라고 포즈라고 그러나? 소개하고 하는 그런데 그게 소개받아서 이제 가잖아요. 가면은 뭐 이제 앞에 이렇게 중국식이라 그러더라고요. 손님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성들을 쭉 한 2, 30명 이렇게 세운대요. 그중에서 이제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여성들을 아무래도 선택을 많이 하니까 하루 저녁에 뭐 다섯 번, 여섯 번의 기회를. 그래서 그게 돈이 한 번에 2만 몇 천 엔이니까 일본에서 그 돈을 어떻게 법니까? 그러니까 길을 쓰고 가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에 다섯 번의 기회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을 때는 열 번 얘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거 얼마입니까? 열 번이면 20만 원이 아니에요. 하루에. 거의 월급이네요. 월급이잖아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길을 쓰고 그렇게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여성이 넘쳐나는 거예요. 지금은 열 명 중에 한 여덟 명이 일본 여성이래요. 그전에는 일본 여성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경쟁이 크기도 굉장히 심하잖아요. 문제는 이제 그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문제인 거예요. 그런 직업. 그런데 호주는 오히려 그게 합법이라네요. 성매매가. 미국이나 이런 데는 안 되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한국에도 지난번에 얘기가 있었잖아요. 한국에도 기사가 나왔었죠.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일본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이게 일본에서는 가장 지금 현재 안 좋은 모습으로 비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뭐 나이 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의 젊은 사람들이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사토르 세대라는 게 그게 발버둥 쳐도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정규직 되기도 너무 힘들고. 그럼 비정규직 되면은 몸만 고달프고 돈은 얼마 못 받으니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그냥 아르바이트 식으로. 내 편할 때. 시간 시간 타이밍.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뭐 생활은 기본적으로 되는. 이런 식으로. 그걸 사토르 세대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세대가 이제 많다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지금 일본의 해외에 나간 기업들 있잖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시면요. 이 대외 직접 투자장구와 민간기업 설비에 투자하는 거 보시면은. 여기 이게 이게요. 2000년도를 100으로 보면은. 해외 투자는 일본에서 해외 투자는 850%니까. 8배 반이나 투자를 했잖아요. 엄청 늘었네요. 대외 투자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이거 국내외 투자 한번 보세요. 거의 안 했다고 보잖아요. 안 한 거죠 뭐 사실. 안 한 거죠 사실. 22년 동안 거의 국내 투자 안 했다고 보면 돼요. 이건 뭘 말하느냐. 국내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다들 직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투자를 안 한다는 거는 사람에게 투자를 거의 안 해요. 임금도 거의 안 올려주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계속 기술이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보면 심각하다는 걸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는 이 자산들은 국내로 들어오느냐. 거의 안 들어와요. 거기서 재투자하고. 왜? 나갈 때는 일본의 시장 자체가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해가지고 나간 거란 말이에요. 소비도 별로 활성화되지도 않고. 물가도 거의 오르지도 않고. 뭐 맨날 똑같으니까. 해외는 얼마나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어때요? 해외는 거기서 보면 국내 경제성장도 계속 빠르잖아요. 동남아라든가 중국도 그렇고. 곳곳에 일본 같은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갔던 자본들이 거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일본 국내로. 그럼 그게 일본 돈이냐. 돈을 벌어서 일본에 안 들어오면 그게 일본 돈이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일본 돈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이 이런데 사실은 일자리가 많다는 얘기가 뭐냐면 중소기업이 99.7%가 중소기업이잖아요. 그 중소기업 수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수가 굉장히 많은데 도산하는 기업이 예상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 그게 정부가 이제 보조도 해주고 쉽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융통을 해가지고 조금 힘들 때는 은행에서 바로 융통해가지고 또 그걸 충당을 하고 이렇게 이게 가능하니까 겨우겨우 유지해오는데 중소기업들 임금이 엄청 낮은데 거기서 임금을 안 올려주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꾸역꾸역 다 일하니까 그게 고용이 되는 거잖아요. 수치로는 고용인데 내가 볼 때는 그 질적으로 볼 때는 그게 과연 제대로 된 고용인가 싶은 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에는 물론 뭐 고용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최저임금이 일본보다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여튼 직장 가셨다 그러면 일본보다는 훨씬 임금이 높아요. 중소기업에는 어디다 내가 볼 때는. 일본이 그만큼 3명, 5명, 10명 이런 데는 진짜 임금이 18만에, 17만에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대기업이 23만원인데 무슨 기업이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거의 무슨 노동착취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 기업들이 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면 도산도 많이 나올 텐데 왜 안 하느냐. 볼 때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좀비기업이 61.7%인가 지난번에 나온 수치가 그렇게 나왔던데 그게 원래는 또 좀 바뀌었을 수도 있겠고. 그런데 61.7%가 좀비기업이라는 건 뭐냐면 수익을 못 남겨서 세금을 안 내는 기업을 좀비기업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세금을 내는 그런 기업들이 내가 볼 때는 그 12여 년 가까이 그 수치가 계속 더 나빴을 때도 있었어요. 10년 전에 70% 넘더라고요. 좀비기업이. 그건 뭘 말하느냐. 세금을 안 낸다는 거 아니에요. 국가 세수가 제대로 거치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러면 그렇게 안 거치느냐. 이게 금융실명제가 안 되어 있어요. 일본이. 그건 뭘 말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장부 조작하고. 장부 조작. 이중 장부.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 사장은 5명 정도 직원들을 거느리면서 내가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으니까 임금 못 올려준다. 그러면서 사실은 악덕기업화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일본에. 왜? 임금이 너무 적은가. 그런데 사실은 사장은 뒤에서 얼마든지 돈을 뒤로 빼돌릴 수 있잖아요. 금융실명제가 아니니까. 이런 얘기들이 합리적으로 충분히 출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제산업성 관료도 그런 얘기를 한 걸 내가 기사에서 봤어요. 자기들이 볼 때도 좀비기업이 저렇게 오랫동안 저렇게 많은 좀비기업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게 신기하다. 내가 볼 때는 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그런데 그거 다 세무조사 어떻게 다 압니까. 그 많은 기업,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일본은 보세요. 카드, 자, 아까 투자 투자가 어느 정도냐. 엉크타드, 국제연합에서 엉크타드에서 통계치를 보니까 일본이 국내 투자가 196위예요. 진짜 낮네요. 북한보다도, 북한보다도 아래예요. 이게 쇼킹했어요. 이게 누가 이걸 얘기했나니까. 경제산업성의 관료가 이걸 발표했어요. 일본의 현재 모습이라고. 어느 정도 일본이 심각한지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면서 이 자료를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국내에는 투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 생산성이 높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IT 투자 안 해요 거의. 그러니까 일본이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대기업 같은 데서나 아니면 국가기관에서는 디지털을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가합함이라든가 여기에 자문도 요구하고 그러니까 디지털을 적당히 계속 방대해져간다는 얘기인데 중소기업, 조그마한 기업들은 디지털을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완전히 전통기업들, 이게 부하가치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여기에 제대로 된 부하가치도 제대로 못 남기는 이런 기업들이 노동력을 그렇게 많이 소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더 활성화된 기업으로 이 노동력이 이전해가지고 거기서 그런 데도 다들 보면 노동력 부족, 노동 부족 그런 데가 너무 많아요. 일본에서.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매치가 안 되는 건지 뭔가 하여튼 미스매치 같은 게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일본은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엄청나게 한 번은 진짜 뒤집어 엎어야 뭔가 지금 현재 이 모습 그대로 와가지고는 참 미래가 밝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고용은 완전 고용 데이터가 나오는데 삶이 힘든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거 보면 일단 종업원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투자를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돼요. 인터넷 교육 거의 안 해요. 투자 한 번 보면 IT 기술 평균 연봉을 한 번 볼까요? 이게 지금 일본 26이잖아요. 중국하고 거의 같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본의 IT에 투자하는 IT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임금을 이렇게 안 주니까 어디로 빠져나가겠어요? 미국이나 돈 많이 주는 데 가겠죠. 이런 데로 가겠죠. 여기로 빠져나갑니다. 다 이렇게 빠져나가요. 특히 미국 기업들 대부분 다 빠져나갑니다. 거의 3배네요. 네. 거의 3배니까. 그렇죠? 이러니까 일본 기업은 소위 말해서 내부에 IT 기술자가 축적이 안 되는 거예요. 기술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 IT로 가려니까 전부 미국 기업에다가 다 자문료 주고 클라우드 사용료 주고 그러니까 IT는 뭘 하려고 하면 전부 미국 기업한테 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이 이렇게 안 좋은데 왜 미국의 가팜 기업들이 그렇게 일본에 투자를 많이 하냐. 누가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알겠죠? 일본에는 경쟁 그게 완전히 한마디로 가면 그냥 깃발 꽂으면 그냥 거기 내 땅이 되는 지역인 거예요. 일본 플랫폼이 전혀 없으니까 디지털 기업도 제대로 된 기업 별로 없으니까 미국에 아주 발전된 이 기업들이 들어가 가지고 다 자학하는 거예요. 시장을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어떠면은 그게 뭐 IT 식민지가 되는 거죠. 일본이. 미국이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디지털 IT 쪽 기업에. 그러니까 미국의 IT 이런 기업들이 그냥 일본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과연 일본 입장에서 바람직한지 그걸 쓰는 사람도 굉장히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분명히 IT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려고 하다 보니까 초문학적인 숫자를 미국 기업에다가 달러를 그냥 지불해야 되잖아요. 이게 NZ로 가는 상당히 큰 요인이 된다. 이러니까 참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겠다. 이거 IT 투자 수준을 한번 보세요. 이게 스웨덴이 이거요. 이게 미국입니다. 이렇게 IT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데 독일하고 일본이 이상하게 IT 투자를 그렇게 안 해요. 독일도 보면요. 일본하고 진짜 비슷합니다. 사회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보면 마이너스잖아요. 오히려. 이러니까 어떻게 일본이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전환이 되겠어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국가 경쟁력. 이러니까 국가 경쟁력이 좋아질 수 있겠어요. 국가 경쟁력이요. 4년 연속 1위였다가 38위로 떨어졌다. 얘기를 읽어보시면. 한때는 1위였는데 진짜. 1989년부터 92년까지 1위였어요. 4년 연속. 이때가 가장 일본이 잘 나갈 때였죠. 그러다가 이렇게 급전 직화하고. 지금은 얼마까지 왔다고요? 38위. 아, 38위. 2022년도 34위였다가 아까 올해가 38위까지 떨어졌다고요. 한국이 몇이냐면 20위예요. 한국이고 아날로그 사회에서 30위에서 30위가 엄청난 이유는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이 더 불편하다고요?